안녕하세요. 에코엑스포 현장에 나와 있는 최혜윤입니다. 고품질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정하고 있는 STICND. 박광훈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훈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에코엑스포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기업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STICND는 정수장, 댐, 화천 등의 물의 흐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수치해석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수치해석 기업, 그러면 오늘 여기 출품한 제품들에는 뭐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출품한 제품은 워터 CFD라는 제품인데요. 정수장에 있는 전 공정을 3차원으로 유동해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워터 CFD는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좀 쓰기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짧은 최소한의 교육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항상 신뢰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신뢰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신뢰성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의 제공인데요. 정수장 공정은 매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고요. 그 공정에서 체류 시간이라든지 소독능, 그다음에 약품의 혼합이나 확산 등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STICND의 향후 목표는 뭔가요? 네, 워터 CFD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정수장 전용 3차원 해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초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의 환경핵심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정수장 공정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막공정 등 그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차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STICND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